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금욕, 절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우로 40을 뜻하는 그런 단어 테사라 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약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성주간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전날인 성토요일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은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특별한 기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세례 후보자들은 3년여 동안 자신이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날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검증의 단계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세례를 받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려서 마지막 검증의 기간을 갖고 또 훈련을 영적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자들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작되었던 사순절은 이후 수도사들에 의해서 절제와 금욕의 특별한 수도기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6세기경에 만들어진 베네딕트 수도규칙의 사순절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섬김의 분량의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릴 것이니 고특별한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즉 자기 육체의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절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수도규칙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사들의 또는 특별한 규칙으로 확장되었던 이 사순절 절기는 조금 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장이 된 것이죠. 이 기간은 중세기간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절제와 금욕에 대한 강조가 절정에 달한 기간이 바로 중세시대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평신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사순절에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친 직물로 짠 옷을 입고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모든 것들을 삼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채찍에 날카로운 그런 갈코리를 달아서 살점이 달아나도록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제와 금욕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또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흥미로운 세속적인 절기가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말로는 사육제라고 불리는데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이 사육제는 원래 주현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2의 수요일 전날 화요일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의 뜻은 고기에게 안녕을 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한 말이 카니발이라는 말이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을 이제 막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실컷 먹는 그런 이별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그 중세 시대에는 고기라든가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심지어는 계란이라든가 이런 베이컨과 같은 모든 것들을 집에서조차도 보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율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놓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니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니발 이 화요일 마지막 화요일 밤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날 마음껏 먹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날을 뚱뚱한 화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라든지 슬라브 국가에서는 사순절 직전에 이 기간을 버터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서를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태동이 도리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컷 먹는 그런 카니발로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세속적 과정이 참으로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만들어졌지요. 마치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래서 그 모든 행사들이 세속적 행사들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향락의 문화가 이 카니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남미나 또 유럽 국가에서 부활절 전에 하는 그 사순절 기간에 기간 전에 하는 그 카니발 행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난잡하고 성적인 퇴폐와 다양한 방탕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잘 지키려고 하는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욕을 하던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어차피 회계의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방탕하게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욕과 절제라는 의미의 방점을 둔 사순절은 급기야 세속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또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중세시대의 폐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미신이 몰래 기어들어와 교회를 크게 해롭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순절을 지키는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사악한 시대가 이어졌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에 감독들의 무능과 훈련 부족 그리고 그들의 지배욕과 폭력적인 엄격함이 덧붙여졌다. 양심을 치명적인 쇠살들로 결박시키는 사악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사람을 더럽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금지되었다. 모독적인 견해들이 계속 쌓여서 마침내 모든 오류의 기품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금욕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중세시대에 만연하고 있었던 카니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지금 오도되고 있는 그 사순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깔뱅이 우려하였던 사순절 오용의 문제 앞에서 잠시 머물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고통을 스스로 받으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도 피 흘릴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기 전에 카니발을 하면서 온갖 탐욕과 인간의 본능을 마음껏 드러내므로써 용서받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였고 또 베드로소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한다고 말하였지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맞을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여전히 받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도리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깔뱅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도리어 조롱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시골길을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지나가던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그 가시는 곳까지 제가 마을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인을 태워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젊은이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직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제 차에 타셨는데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차를 얻어 탄 것만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종종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통을 나누고 내가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도리어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사역에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순절에 자칫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병사가 몰려오는 적군을 보면서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곳을 사수할 테니 그러니 너희들은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홀로 그 전투의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병사들은 전략상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만 하겠죠.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네가 거기서 혼자 죽으면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있다거나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다면 그가 그 병사 한 사람이 그렇게 사수하며 그 지역을 지키는 의미가 얼마나 퇴색하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그 한 병사가 그것을 사수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죽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그는 살아나서 도리어 다른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그가 그렇게 사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생명을 그 스스로가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서 그 생명을 구해준 병사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선고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창피함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대신 고난을 받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니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너는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 미야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사순절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행을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금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나 고난 중간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내가 금식은 하지 못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고난 중간만큼은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야심찬 그런 신앙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을 했던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금식은 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마음만큼은 결혼하고 진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금식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루 정도는 견디는 것 같다가 그부터는 하루하루가 점점 길게 느껴집니다. 금식을 생각하면 할수록 먹을 것이 떠오르고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이 납니다. 주님만을 집중하려고 시작한 금식인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먹을 것만 그저 보일 뿐입니다. 하루 속히 부활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부활주일이 오기 전날 밤에 먹을 것을 다 앞에 갖다 놓고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12시가 되자마자 열심히 먹어서 결국 배탈이 나고 그리고는 부활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과연 사순절에 지켜야 될 그러한 모범적인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일 동안 내가 특별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단을 짜고요.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물론 힘이 들죠. 먹을 것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잘 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101일째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 지켰으니까 이제는 먹어야지.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먹는다면 진정 다이어트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고 먹는 것을 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것이 나의 몸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101일이라는 날짜가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날이 된다면 100일이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의 기간은 사실상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못 먹는 음식을 못 먹은 것, 안 먹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을 건강한 육체로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목표 그것이 진정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최근에 군선교를 하는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군입대를 하는 군인들, 젊은이들 중에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과거에는 그냥 끌려가는 군대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갈 바에는 기왕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몸짱이 되어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 만드는 1년 6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군입대를 하는데 그냥 끌려가면 그냥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행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들어가면서 내가 몸짱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훈련받는 하나하나가 다 이번엔 이런 근육이 생기는구나 이번엔 저런 근육이 생기는구나 생각하는 아주 즐거운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욕으로 생각됐던 바로 그런 군대의 기간이 도리어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 군부대에 헬스장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군선교를 하는 분들이 군인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어주는데요.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은 다음에도 저녁에 나와서 스스로 몸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본질에 접근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젊은이가 힘들게 고욕으로 훈련을 받는다면 그의 1년 6개월 또는 2년의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정 기간 안에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구상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군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가 보내는 그 기간은 그 젊은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그저 절제해야 하고 그저 금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그렇게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순절에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에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며 그리고 금식과 절제를 하면서 나의 영적인 몸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면 그 일은 도리어 너무나도 행복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순절의 경험을 사순절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저 하루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절날 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금욕하고 금식하며 절제하며 목욕하며 40일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던 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빛을 선물로 받습니다. 소금을 선물로 받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기다리며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시간이며 새로운 존재의 아름다운 습관과 삶의 방식을 함께 배워가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자, 견디자, 버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세기 있었던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규칙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내용이 이곳에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절을 기다릴 것이다.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발성으로 그 수도원에서, 그 사순절을 지켰던 수도사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전한 이 사순절의 기쁨에 이 말씀을 우리나라를 가꾸는 그 방법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1절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요. 그리고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죽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국권 회복을 외치면서 그들이 열망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아라. 그곳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봐라. 참된 자유가 있는 이 나라를 가꾸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국의 선열들이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일제강정과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체제를 바꾸어 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부정직하고 나태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멋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세상의 흐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힘 있는 나라로 이 나라를 가꾸어 가리라.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도 때로는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하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피치 못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 나라를 멋지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쁨, 억지로 지는 고난이나 금욕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탄식하시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보열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새 존재로 나아가는 기쁨의 사순절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빠르게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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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